챕터마다 다룰 이 컨텐츠는 이전에 제가 올렸던 디테일이나 TMI 영상들과 중복이 있거나 스포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먼저 서쪽에서 온 무법자들 미션에서 세이디의 집을 털던 오드리스코를 정리한 후 헛간에서 말을 하나 찾게 되는데 대부분 이 말의 주인을 세이디로 알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 아서도 세이디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 대사를 들어보시죠 네 말의 주인은 세이디가 아닌 오드리스코리였고 말도 가차없이 죽여버리라고 하는 세이디네요 사베로와 기억에 쫓기며 등장 미션에서 존을 찾으러 가는데 죽은 말을 보고 존의 말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립니다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던 이유는 안장에 존 마스턴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이죠 존의 소리를 듣고 찾으러 가는 도중 기력이 떨어지고 추위에 떨고 있는 아서에게 하비에르가 술을 던져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이 나오기 전에 음식을 미리 먹어서 기력을 채워버리면 이 장면이 스킵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늑대에게 상처 입은 존은 재킷과 바지가 찢어져 있는 모습이 있는데 에필로그 때 이 옷으로 갈아입게 되면 수선이 되어 있는 디테일을 볼 수 있습니다 옛 친구 처음 컷신 장면에서 마이카와 레니의 죽어받는 대사는 스포일 확률이 높습니다 마이카가 죽으면 잔치가 열릴 거다 에필로그 엔딩 장면을 연상케 하네요 서쪽에서 온 무겁자 미션에서 헛간에 있던 친구를 만약에 죽이지 않고 보내줬다면 옛 친구 미션에서 다시 만날 수 있고 가까이 붙으면 추가 대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 옛 친구 미션에서도 마찬가지로 근처의 적을 주먹으로 붙어서 무장해제를 한 다음 마이카에게 붙여서 마이카의 리볼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이카의 리볼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도망치는 키란의 말을 죽이게 되면 가만히 서서 겁에 떨고 있는 키란을 볼 수 있습니다 무대에서 다시 know 투구 자는 paradox 여기와 건물 smug 히시 지나가람 크게 그저 재킹 나랑 시 comedian men 키란을 기절시킨 다음 묶어서 말에 태울 수도 있는데 말에 태우자마자 깨어나서 대사를 칩니다. 키란을 말등에 태운 상태로 설산지역을 어느정도 다함할 수 있지만 일정구역을 벗어나게 되면 미션을 실패하게 됩니다. 창세기후 미션을 하기 전에 옛친구 미션을 하면 폴터 헛간에 묶여있는 키란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후 미션을 한 뒤에 옛친구 미션을 했다면 자동으로 다음 미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장면은 볼 수가 없죠. 창세기후 미션에서 찰스와 사슴 잡으러 갔을 때 활 대신 총으로 사슴을 잡으면 대사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미션보다 옛친구 미션을 먼저 했으면 돌아갈 때 키란에 대한 대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만나는 곰은 잡을 수 없습니다. 레비티커스 코넌이 누구 미션에서 빌을 도와주러 간 아서가 전선을 연결하게 되는데 기폭장치가 말을 듣지 않게 되죠. 여기서 빌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사람들이 몰아가는데 나중에 아서의 대사를 들어오면 그런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누가 잘못한 걸까요? 기차에 올라탔을 때 하베르는 먼저 떨어지고 레니는 간신히 붙잡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서 레니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레니가 떨어지게 되고 미션이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레니를 지켜보는게 아니라 그냥 앞으로 진행하게 되면 레니는 알아서 올라오게 되고 명예가 떨어지죠. 왜 지켜보고 있으면 떨어지고 안 지켜보고 있으면 안 떨어질까요? 여기서 기차에 경비들과 운전사까지 정리한 다음 기차를 멈추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게 되면 레니가 뛰어와서 직접 기차를 멈추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기차에 위협사격을 할 때 빌과 찰스는 더블배럴 샷건을 들고 쏩니다. 더블배럴 샷건은 두발만 들어가는데 계속해서 재작년 없이 연속 사격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건 개발자의 실수일 확률이 높죠. 기차 안에 들어갔을 때 레니가 기차 문을 막고 있어서 바퀴 어떤 상황인지 확실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대화 소리가 들리고 자막도 살짝 들리기도 합니다. 이 상황은 더치가 코널 직원들에게 코널에 대해서 묻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런 사소한 것도 디테일을 살리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기큰놈 소프트였으면 대사도 없이 그냥 멀뚱멀뚱 서서 가만히 있었겠죠? 먼저 발렌타인식 계절입니다. 이 미션을 시작할 때 엉클한테서 조금 떨어져서 미션을 시작하게 되면 아서가 소리쳐서 엉클을 잠에서 깨우게 되고 가까이 붙어서 미션을 시작하게 되면 엉클을 걷어차면서 깨우는 디테일을 볼 수 있습니다. 케런이 노래를 부르다가 가사가 섞여서 빵터지는 모습이 있는데 이것은 녹음 중 NG 장면이지만 그대로 넣었다고 해요. 중간에 지나가는 마찰을 도와주는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그냥 돌아서 가버리면 스킵할 수 있습니다. 케런을 찾으러 갈 때 1층에 켈로니아 신도를 만날 수 있고 2층 오른쪽 첫 방에 들어가면 변비에 걸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발렌타인 호텔에 묵게 되면 자주 시름소리가 나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 신문에서도 이 사람에 대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아서를 봤다고 했다가 도망치는 지미 브룩스는 내용이 길어질 수 있어서 자세한 것은 TMI 장수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미국인의 휴식 미션입니다. 아서가 빌에게 뽀뽀하려는 거야? 라는 대사가 있는데 이건 빌이 게이라는 것을 의심하게 하는 대사입니다. 싸움을 말리는 이 NPC는 아서에게 아주 중요한 인물인 토마스 다운즈입니다. 다음은 상처입은 자존심 미션입니다. 호제아와 곰잡으러 가는 이 미션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미션을 해야 전설의 동물을 사냥할 수 있고 마오깐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희귀 야생마들이 생성됩니다. 이 미션을 하지 않으면 아라비안 백마나 안달루시아 펄리노 같은 희귀 야생말이 생성이 안되기 때문에 꼬실 수가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호제아가 팔라고 하는 말인 샤이어 레이븐 블랙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호제아가 마오깐에 팔라고 하지만 마오깐에 팔지 말고 넣어버리면 내 말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레데리에서 가장 큰 말에 속하기 때문에 꼭 마오깐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이 미션에서 만나게 되는 전설의 곰은 원래는 잡을 수 없게 설계되어 있지만 전설의 곰과 마주치기 전에 손도끼를 장비해서 손도끼를 미간에 꽂아버리게 되면 죽어버리게 되고 가죽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덧사장꾼한테 팔 수도 있고 장무라비한테 공의 재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척추 미션입니다. 여기서 낮에 터는 곳보다는 밤에 터는 것이 추가로 150달러 정도를 더 벌 수 있습니다. 다들 여기 굴뚝에 150달러가 있는 건 아쉽고고 자고 있는 박 크로포드를 위협하게 되면 아서가 털지 않은 곳 중 하나에 돈이 있다고 말할 텐데 만약에 모든 위치를 다 털었다면 자신의 침대 밑에 돈이 있다고 할 거고 거기에 150달러가 들어있죠. 이 미션 이후에 발렌타인 사람들이나 박 크로포드 자신이 집이 털린 것에 대해 언급을 하는 디테일도 있습니다. 박 크로포드와 아들을 묶게 되면 추가적인 대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박 크로포드 자신이 집이 털린 것입니다. 다음은 대부업과 죄악 미션입니다. 브롬벨에게 빚을 받아낼 때 바르샤바산 시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 서랍을 열고 시계를 받아내게 되면 이 시계는 캠프 수금함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서랍 문만 열어놓은 뒤에 브롬벨을 제껴서 반지 찾아내고 다른 서랍들 털어서 아이템을 얻다보면 브롬벨의 빚을 받아낼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박크로 나갑니다. 그리고 캠프로 가는 길에 강가를 지난 뒤 다시 돌아가면 다른 목장주가 생성되어 있고 아무튼 정리를 한 뒤에 골동 시계를 얻으면 장비도 가능하며 장무라비한테 팔아서 25달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헛간에서 말도 훔쳐서 가게 되면 브롬벨이 뛰쳐나와 대사를 칩니다. 그리고 릴리가 스트라우스에게 돈을 빌리게 된 이유는 발렌타인 북쪽 길가에 버려진 우편물 마차에서 미리암에게 온 편지에 적혀있는 디테일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으로 토마스 다운즈를 찾아갔을 때 멀리서 위협하기만 눌러대면 계속 돈 갚으라고 독촉하는 아설을 볼 수 있는데 왜 이 땐에 남겨야 되니? 믿으세요, 선생님, 제가 이익은 흠이라는 것 같다. 당신은 사람 이 일정일 좋아 screenshotsт, 알니까? 만약 당신이 아예 diplom말을 내리니라, 내가 아무리 내리니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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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거기서 최소한으로 당신이 너는 꼼다 작은 작가 자식으로 내가 지금 이제! 제발, 대신 좀 고패턴! 제발! Drouse told me you needed a beating. You saying he was right? What will that solve? Pay the money, you'll make this stop. How's that dead looking now? Your dad's caught you, mister. And it ain't letting go. If you'd been good, this wouldn't be happening. We took your word. Now we'll take your hat. 칠 대사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눌러도 컷신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까이 붙어서 위협하기를 하면 컷신으로 넘어가는데 맨 처음에 한 대 때린 거 말고는 위협하기만 했을 뿐이지만 토마스 다운즈의 얼굴 양쪽이 전부 피멍이 들어있고 아서 얼굴에 피를 토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우스에게 돌아가게 되면 스트라우스가 앉은 자리 위에 독수리 두 마리가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해외에선 이 상황을 가지고 독수리의 습성과 대부업을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던데 저는 뭐 별로 너무 내피션인 것 같더군요. 다음은 죄 없는 자는 없다 미션입니다. 술 취한 스완스 목사를 말등에 태운 채로 블랙워터 쪽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 오스틴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저격이 날아와서 블랙워터 근처까지만 탐험이 가능하고 약초캡이나 전설의 동물은 안된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이용해서 아소로는 찾기 힘든 헝가리안 하프 브레드를 꼬실 수 있죠. 원래 기수 구본도 가능하긴 했는데 지금은 반홍까지 가는 길에 튕겨버리는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스완슨을 캠프에 데려가서 바로 눕히지 말고 업은 채로 사람들한테 말을 걸다 보면 반응이 있습니다. 다음은 처음이자 마지막 미션입니다. 이 미션에서 마체테와 볼트 액션 라이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볼트 액션 라이플은 트렐러니가 주위를 끄는 동안 두 명을 암살한 뒤 앞쪽에 두 명이 더 있는데 왼쪽 사람을 활로 암살하게 되면 볼트 액션 라이플을 떨구게 됩니다.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은신 암살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앞에 정리를 하는 도중에 절벽에서 찰스와 싸우는 사람이 마체테를 떨구는데 올라가서 그 자리에 가서 죽기만 하면 됩니다. 미션이 끝나면 얼마 안 가서 보안관이 오기 때문에 시체를 털려면 션을 풀기 전에 시체를 털어야 하고 션한테 총을 쏘면 아사한테 욕을 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미션 이름에 나름 해석을 해보자면 블랙워터에서 갱위넌을 구출하는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레데리2의 미션 제목을 성경에서 많이 따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마태복음 19장 30절이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이 처음이 될 자가 많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뭐 저는 성격을 잘 모르긴 합니다. 아무튼 처음이자 마지막인 션이 마지막이자 처음이 될 수가 있다 고로 가장 먼저 죽게 된다는 스포일 수 있다 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것도 너무 내피셜이긴 하네요. 다음은 우린 한때 진실로 사랑했네 미션입니다. 아서가 모자를 썼다면 메리와 만날 때 모자를 벗을 거고 모자를 벗고 만났다면 별일 없습니다. 아서가 메리를 만나고 모자를 벗는 것은 존경의 의미를 담은 인사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대머리인지 아닌지 확인시켜준 아무튼 그걸 살린 디테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리의 부탁을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말고도 그냥 가만히 계속 대답을 안 하고 있으면 빡친 메리를 볼 수 있습니다. Please, Arthur. I know it's a lot to ask. I can see you haven't changed much. 메리. 그리고 켈로니아를 찾아간 뒤 제이미를 따라가지 말고 켈로니아를 괴롭히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컷신이 추가로 나오게 됩니다. 이에 다양한 반응을 모은 모험지의 명상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조용한 술자리 미션입니다. 첫 번째 술에 취했을 때 발렌탈식 예절 미션에서 아서가 두드려 팬 토미를 만나 사과할 수 있습니다. 술 취했을 때 2층 왼쪽 복도 끝방에 들어가면 세 번째 술 취했을 때도 들어가면 아서가 술에 취해 점프를 하는 장면은 레델이 원해서 존이 제자리 점프를 하는 모션과 같습니다. 보안관 안에서 잘 도망신 후에 깨어나는 곳 앞에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나무의 글자를 보면 릴리 메이와 알프레드에 관한 글귀가 있는데 지금은 영원히 사랑한다 뭐 이런 내용이지만 랜덤 인카운터로 만나는 이 친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에필로그 때 오면 나무의 글자가 더 적혀있고 뭐 잘 안된 듯한 그런 내용이 적혀있고 실제로 존으로 알프레드를 만나게 되면 잘 안 풀린 것 같은 느낌의 대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온유한자는 보기임난이 미션입니다. 일단 미션 제목이 이상합니다. 온유한자는 어딨는지 모르겠군요. 물론 성경에서 따온 제목이긴 하지만요. 마이카를 구출하는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증기기계를 이용해서 꺼내는 방법이 일반적이고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보안관한테 다시 가서 다 처리한 다음 열쇠를 직접 얻어서 감옥을 열어서 풀어줄 수도 있죠. 감옥에서 빠져나온 마이카에게 아서가 총을 한 자루만 던져주게 되는데 컷신이 끝나면 쌍권총을 들고 있는 마이카를 볼 수 있죠. 이건 개발자의 실수위랑 요인 없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목과적인 풍경 미션입니다. 이 미션은 챕터3 중반까지 안해도 상관없는 미션입니다. 그래서 마이카를 캠프에서 꼴도 보기 싫은 분들은 챕터3 중반까지 안하고 가만히 놔두게 되면 그때까지 캠프에서 볼 일이 없죠. 마차를 훔친 후 마이카가 랜카스터 리피터를 아서에게 주는데 마이카는 권총이 아닌 총기는 잘 다루지 못합니다. 챕터5 레비티커스 코너리 누구 미션에서 마이카가 카빈 리피터를 쏘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엉성하죠. 이 미션에서도 마이카의 리볼버를 얻어낼 수 있고 오드리스 코너를 다 처리한 후에 자물쇠를 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마이카한테 욕먹어요. 다음은 진짜로 잘 듣는 엉터리학 미션입니다. 현상 수백원 베네딕트 얼브라이트는 마서가 협박을 하는 도중에 절벽에 떨어지려고 하는데 잡아서 들어올려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안올려줘도 상관없고 당황하는 아서를 볼 수 있죠. 다음은 기름을 퍼부하라 미션입니다. 이 미션을 시작하기 전에 캠프에서 존에게 불화살을 쏴서 존에 캡틀맨 리볼버를 얻을 수 있고 쌍수도 가능합니다. 마차를 훔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내게 되면 존이 직접 마차를 배달해서 준비를 합니다. 션의 대사에서 마 대갈배의 혹생이겠다 아이 미꺼 라고 하고 그 뒤에 아서가 구멍이 아닌게 어디야 라고 합니다. 이건 션의 죽음에 대한 스포였습니다. 레데리2 두번째 예고편에서는 이 미션에서 레니와 빌이 같이 강도질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죠. 다음은 남자들의 낚시 미션입니다. 말을 탄 상태로 동물을 짓밟으면 잭이 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션은 레데리1 마지막의 오마주인데 자세한 내용은 TMI 주요인물 편을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양과 염소 미션입니다. 여기서 존에 캡틀맨 리볼버를 얻을 수 있죠. 하지만 아까 설명한 캠프에서 얻는 방법이 훨씬 쉬워요. 다음은 이상한 친절 미션입니다. 여기서 아서가 도와준 독일 가족은 디테이5 온라인의 페리코 습격에 나오는 루비오의 사무실의 사진으로 등장을 합니다. 루비오는 독일인의 후손으로 나오기 때문에 루비오는 아서가 도와준 독일인 가족의 후손이 확률이 높죠. 그리고 이 페리코 습격 같은 경우에는 레데리2가 출시한 이후에 업데이트 됐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락스타가 넣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새로운 남쪽 미션입니다. 여기서 더치, 호제아와 함께 낚시를 하러 가게 되면 더치의 엄마가 블랙워터에 묻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에필로그 때 블랙워터에 가서 살펴보면 그레타 반더린드의 묘비가 있는 디테일이 있죠. 다음은 여자도 할 수 있다고 미션입니다. 여기서 세이디를 내려준 다음 세이디를 따라서 잡화점에 들어가면 숨겨진 대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서를 남편으로 대하는 장면이 뭔가 보기 좋네요. 다음은 미국의 양조작 미션입니다. 이 미션 이전에 아서가 르모인 레이더스와 만났을 경우와 한 번도 만나지 않았을 경우의 대사가 살짝 다릅니다. 참고로 여자도 할 수 있다고 미션에서 자동으로 르모인 레이더스를 만나는 것도 있어서 이 대사를 보기가 힘들긴 하죠. 아치볼드 맥그리거의 삼촌은 보안관이었는데 팔은 우락부락해서는 손은 어린애 마냥 작았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생들이 남쪽에서 여인 손으로 일지의 그림이 기록되는 이 시체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진정한 사랑의 기록 미션입니다. 보가 페넬로페에게 전해주라고 하는 선물을 장무라비한테 10달러에 팔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페넬로페에 갔을 때 평소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자막에 이름이 보로 나오면서 버까지 걸린 모습입니다. 다음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세 미션입니다. 쉐이디벨로 가는 마찰을 따라가는 도중 나오는 대사에서 하서가 이전에 쉐이디벨을 방문했는지 안했는지에 따라 대사가 살짝 다른 디테일이 있습니다. 쉐이디벨에서 마찰을 훔쳐 캠프로 복귀하는 도중에 네비를 따라가게 되면 르몬 레이더스를 만나게 되는데 만약에 네비를 따라가지 않고 돌아서 가게 된다면 숨겨진 대사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소돔과 고모라 미션입니다. 은행에 들어갈 때 바로 앞에는 호텔 주인이고 왼쪽에는 의사 벤 켈로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금고를 털 때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하게 되면 무조건 보안관이 와서 총격전이 시작되지만 조용히 털기를 선택했을 때 만약 빠르게 금고를 열어서 돈을 훔쳤다면 보안관이 오기 전에 안전하게 말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되죠. 나는 이러면 괜찮은데 그러면, 이스라엘을 따라가고 이스라엘을 따라가고 모두 담아야 되죠. 오늘 너희 카카 до 100 그리고 잊지 마시라고. 이해하고요?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 보안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현대 예술 광고 미션입니다. 이 임무 이전에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세 미션을 완료했다면 아서가 쉐이디벨을 언급하는 추가 대사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런 대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은 재미를 위한 마술사들 미션입니다. 추적을 한 뒤 만나게 되는 현상금 사냥꾼을 대화를 하기 전에 먼저 죽여버리게 되면 숨겨진 컷신이 나오게 됩니다. 헛간에 있는 현상금 사냥꾼을 처리하게 되면 희귀한 롤링블록 라이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밑바닥 친구들입니다. 이 미션을 시작하기 전에 트렐러니를 관찰하게 되면 카드로 마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트렐러니가 의도한 대로 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마찰을 강도질하게 되면 실망한 트렐러니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다음은 말고기 저녁식사 미션입니다. 미션을 시작한 후 말에서 내린 다음에 타비시 그레이에게 인사하기, 적대시하기를 할 수 있고 숨겨진 대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미션을 시작한 후에 이 미션 이전에 담배밭에서의 희열 미션을 먼저 했다면 경비와의 대사, 타비시와의 대사, 그리고 이동중 대사 상당부분이 바뀌게 됩니다 마오칸치기는 약 4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첫번째는 멀리서 은신암사를 하는 방법 두번째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마오칸치기가 얘기를 하는 도중 몰래 처리를 하는 방법 세번째는 그냥 끝까지 얘기를 듣게 되면 당황한 하비에르가 직접 처리를 하는 방법 네번째는 올가미로 묶어버리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숨겨진 대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장무라비한테 건네주기 전에 먹이를 먹여서 침일도를 올리게 되면 미션을 완료한 뒤에 찾아가서 얻을 수 있죠 말의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말의 빵댕이에 B라고 새겨진 브레스웨이트의 낙인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낙인이 있으면 주인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받아낼 수 없겠죠 다음은 담배밭에서의 희열 미션입니다 이 미션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이 부근에서는 아무리 시간을 보내더라도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몇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화재가 빠르게 번질 거라고 언급을 하기 때문에 이 디테일을 위해서 미션 전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다음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미션입니다 이 미션의 이름은 마태복음 5장 구절을 언급한 것이며 레데리 1에서 존마스터드의 무덤의 비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탈출할 때 말을 타지 않고 탈출에 성공하게 되면 독특한 숨겨진 컷신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치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말이 숙허시면 다른 대사가 나오겠죠 다음은 어여쁜 마을에서의 산보 미션입니다 이 미션이 활성화되게 되면 로도스의 모든 상점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게 되고 기차역에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매복 공격의 신호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빌과 마이카의 말은 보이지만 션의 말은 보이지 않는데 이건 이 미션이 끝난 후 션은 직접 말을 타고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션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던 것이죠 미션이 끝난 후 아서의 대사가 명예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캠프에서 션과 잭이 죽었죠 캠프에서 션과 잭이 죽었죠 죽은 토끼는 죽은 토끼를 발견하게 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보통 토끼는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지지만 죽은 토끼는 누군가의 운이 다할 징조라고 합니다 이것도 션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하네요 다음은 예나 지금이나 가문 싸움 미션입니다 이 미션이 끝난 후에 브레이스 웨이트 저택에 방문하게 되면 캐서린의 시체에서 캐서린의 브로치를 얻을 수 있고 주변에 자물쇠 상자에서 금괴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반더린드 갱단은 챕터 3에서 그레이와 브레이스 웨이트가 숨겨놓은 금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찾을 수 있는 금괴라고는 달랑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생즈니 북쪽에 있는 자물쇠 상자에 들어있는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미 보아 페넬로페의 은밀한 관계가 이전에도 있었고 그들이 모든 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갱단은 잊지도 않은 금을 찾느라 고생한 셈이죠 다음은 쉐이디벨 전투 미션입니다 밀튼이 존의 이름을 묻자 존은 립밴 윙클이라고 대답하죠 립밴 윙클은 워싱턴 어빙의 1819년에 발표한 단편소설 립밴 윙클에 대한 언급이라고 해요 소설에서 립밴 윙클이란 네덜란드계 미국인이 신비한 네덜란드 옷을 입은 남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20년 후에 깨어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소설인데 더치라는 사람과 연관있는 존이 네덜란드인 립밴 윙클이라는 가명을 쓰면서 그 소설을 언급한 것이라고 보여지네요 헤이디벨에서 르모인 레이더스를 상대할 때 집안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르모인 레이더스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면 재밌는 숨겨진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문명의 기쁜 미션입니다 이 미션에서 젠미니를 일찍 잡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컷신과는 다른 컷신이 나오게 되죠 이 미션에서 젠미니를 일찍 잡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명예의 남자 안젤로 브론테의 미션입니다 더치가 브론테와 만난 후 자신을 우리는 평범한 시골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탈리아 시칠리아에는 실제로 브론테라는 작은 시골 마을이 있었고 이 지역의 농부들이 많은 지주를 죽인 폭동이 일어났다고 해요 평범한 시골 사람인 농부들이 지주를 죽인 것처럼 더치의 손에 브론테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공동묘지에 검은 드레스를 입은 노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약살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솔직히 귀찮아서 안해봤어요 여기서 탈출을 할 때 일부러 보안관한테 걸린 다음 말을 타고 블랙워터를 지난 뉴 오스틴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격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뉴 오스틴 탐험이 가능해요 하지만 약초캥이나 전설의 동물 이런건 안되고 일지기록이나 장신구 죽기 정도만 가능합니다 잭이 캠프에 돌아온 후 파티가 시작되면서 하베르가 부르는 노래는 셀린토 린도라는 실제 멕시코어에서 사랑받는 전통 노래입니다 저격수 탈출을 발전한 장신국의 역사에서 사랑받고 다음은 싫어요 싫다고요 미션입니다. 미션 시작하고 수장과 이동하는 도중에 이전에 명예의 남자 안젤로 브론테를 완료했는지 여부에 따라 대사가 살짝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경험이 좋습니다. 이런 일은 조금씩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흔들과 남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너는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튼, 말하는 사람들에게 도망간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형아는 카리에 계신 뒤, 그의 자리에 따라서 갓 ? 그들은 생각나는 것이 아니죠. folks, 그들은 다른 문제입니다. 앤서니 포워맨을 살려주기로 선택했다면 에필로그 때 현상수배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죽여버리면 당연히 못보겠죠 다음은 도그만 철장 미션입니다 이 미션의 제목인 더 길디드 케이지는 길디드 에이지라는 엘리트 사회의 부하 권력 부패의 과잉으로 알려진 미국 역사의 1870년에서 1900년 시대를 가리키는 말의 말장난입니다 길디드 케이지라는 용어는 호화롭고 제한된 환경을 묘사하고 자발적으로 떠날 수 없는 다소 웅장하고 즐거운 파티로 제한되는 이 미션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몰리고 쉐인은 이 임무에서 갱단과 함께 동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녀가 입었을 호화로운 복장이 게임 파일에서 발련됐다고 해요 그리고 미션을 시작하기 전에 아서와 더치는 양복점에 가서 양복을 구입할 예정이었다고 해요 사용되지 않은 컷신이 발견되었는데 제가 직접 퍼파고와 함께 번역을 해서 발번역일 수 있습니다 앤리 컷신에서 아서는 침대 대신 이상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건 실수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은 멋진 유흥의 밤 미션입니다 밤 12시 이후에 이 미션을 시작하게 되면 아서가 트렐러니를 기다리는 숨겨진 컷신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임무에서 아서가 입게 되는 위트모어 의상은 명예가 높으면 조끼와 넥타이가 파란색이고 명예가 낮다면 조끼와 넥타이가 빨간색입니다 여기서 면도를 한 이후부터 이발소에서는 아주 말끔한 면도가 가능해집니다 총격전이 시작된 후 오른쪽에 있는 경비병을 직접 죽이지 않으면 스트라우스가 처리를 하는 희귀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말에 저장된 복장의 여유 공간이 있다면 미션이 완료된 후 옷장으로 가서 위트모어를 장비한 뒤 다른 모자를 쓰고 커스텀으로 저장해서 입고 다니면 됩니다 다음은 형제를 도와주시오 미션입니다 이 미션은 낯선 사람 미션인데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딸 수 있는 미션으로 미션 다시 하기로도 가능한 미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채터4에 속하는 미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캠프에서 스완슨이 도킨스 수사를 언급하는 이벤트가 있는데 이 미션이기 때문에 이 이벤트를 본 이후에는 맵에서 낯선 사람이 아닌 도킨스 수사로 이름이 뜨는 디테일이 있죠. 장무라비가 헤롤드 맥두갈의 이종교배의 위엄이라는 책을 단결하고 말하는 장면이 있죠. 헤롤드 맥두갈은 레데리2에는 등장하지 않는 레데리1 인물입니다. 스완슨처럼 마약에 빠졌지만 유명한 교수로 나오는 인물이죠. 물론 장무라비를 위협하지 않아도 그냥 책장을 힘으로 뜯어낼 수도 있습니다. 노예들을 데리고 나가기 전에 계산대를 털어 노예에게 주면 명예를 얻을 수 있지만 물컥해도 됩니다. 물컥해도 됩니다. 다음은 아버지와 다른 꿈 미션입니다. 아서가 과체중이라면 이에 대해서 메리가 언급을 하고 목욕을 하지 않고 가도 언급을 합니다. 액슈턴한테서 브러치를 받아낸 후 마차 뒤편을 총으로 쏘게 되면 현금과 여러 보석이 있습니다. 여기서 피어슨의 요청품인 해군낙침반도 얻을 수 있어요. 다음은 기사 묵시록 미션입니다. 이 미션에서 키란이 죽게 되는데 키란이 끝내 더치갱이 어디있는지 불지 않았기 때문에 키란을 처형하고 키란의 말에 태워서 말의 기소분능을 이용해 따라와 습격을 하는 디테일이죠. 키란이 죽는 이 챕터4의 챕터명은 생드니이고 근처의 도시이름도 생드니입니다. 그리고 참수되어 자신의 얼굴을 든 채로 캠프로 귀환하는 이 모습은 3세기 기독교 순교자이자 성인이며 자신의 신앙을 위해 목이 잘린 생드니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서의 명예에 따라서 키란의 죽음에 대한 아서의 멘트가 바뀌게 됩니다. 다음은 늪지의 추적자 미션입니다. 출시 전 스크린샷에서는 이 미션에서 더치 대신에 빌이 등장할 예정이었는데 개발 과정에서 바뀐 것 같네요. 미션은 실패하긴 하지만 더치를 악어밥으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악어한테 첫번째 사격을 할 때는 열심히 사격을 한 뒤 두번째 사격을 할 때는 사격을 하지 않게 되면 더치를 악어밥으로 줄 수 있게 됩니다. 한 번은 멍이는 게 국룰입니다. 다음은 복수는 맛있어 미션입니다. 저택 내부로 들어간 뒤 오른쪽에 있는 방에서 문서를 두개 발견할 수 있는데 경찰서장 렘버트에게 보낸 정보를 보면 도시의 즐거움에서 더치갱이 경찰에게 둘러싸이게 된 이유가 적혀있죠. 그리고 거래명부를 보면 생드니의 대부분 가게에서 수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브론테를 운반하기 전에 브론테가 존에게 던진 모제르 피스톨을 얻을 수 있고 브론테를 털어서 약 150달러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브론테를 들게 되면 다시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전에 얻어야 합니다. 다음은 은행업 오랜 미국의 예술입니다. 여기서 아서는 검은 정장을 입고 마이카는 흰 정장을 입습니다. 소부극에서 검은색은 악당, 흰색은 법의 편으로 묘사가 되는데 마이카가 법의 편에 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 미션 이전부터 핑커튼을 도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흰색 정장을 입혔을 것이라고도 의심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존이 입고 있는 정장은 존이 8년 뒤 결혼식을 올릴 때 입게 되는 의상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레데리원에서 엘레강트 슈트라는 의상과도 비슷합니다. 총격전이 시작되면 아서와 더치의 복면이 없어집니다. 이건 개발자의 실수일 확률이 높습니다. 벽에 구멍을 뚫는 후에 하비에르가 아서에게 리피터를 던져주는데 만약에 은행에 진입하기 전에 장총 두 자루를 장비했다면 하비에르가 리피터를 던져주는 장면은 스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다리를 타지 않고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호재아의 시체를 약탈할 수 있습니다. 레니는 유일하게 컷신이 아닌 장면에서 사망한 유일한 갱단원입니다. 레니는 총을 맞은 직후 눈도 깜빡거리고 입도 움직입니다. 바로 죽은 것이 아니지만 아서는 두고 갈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캠프에서 호재아와 레니의 대화 도중 호재아는 친구와 함께 묻히고 싶다고 하고 레니도 친구나 가족과 함께 묻히고 싶다고 합니다. 둘은 결국 함께 묻히게 됩니다. 먼저 새로운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션입니다. 더치는 여기서 에이든 오말리라는 가명을 쓰게 되는데 에이든 오말리는 GTA4에도 나오는 이름입니다. GTA4에서 에이든 오말리는 더치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것처럼 절벽에서 떨어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치와 다른 점이 있다면 터치는 자살, 에이든 오말리는 타살입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로 걷는 도중에 일부러 이동키를 누르지 않고 있으면 아서가 몽둥이에 맞게 되는데 세번째 컷신에서는 결국 맞아 뒤집니다. 다음은 곧비 풀린 야마 미션입니다. 아서가 의자에서 탈출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면 앙엘이 아서의 목을 베게 되는데 주인공 치고 잔인하게 죽는 장면이라 그런지 1인칭으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친절하고 자애로운 폭굽 미션입니다. 이 미션을 하기 전에 곧비 풀린 야마 미션을 진행했다면 아서와 더치의 대사가 살짝 달라집니다. 글로리아에게 준 금괴가 마지막이라고 해놓고 글로리아에게서 금괴를 회수하지 않는 모습인데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정말 개발자의 실수라고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난 후 나오는 컷신의 대사는 아서의 명예가 높고 낮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것이 그의 의미가 높은 것입니다. 이것은 왜 학생들에게发 آ는 것石인데 그러면 그의 의미가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 보면 하메르마 수염이 대부분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아저씨 감사합니다. 이것은 다시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죽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이것은 이제 그의 의미가 높은 것입니다. 이것을 최고에 따라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 보면 하베에르만 수염이 자라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컷신 이후에 하베에르 근처에 병사나 부사르를 쏜다면 하베에르가 총 맞아 죽는 숨겨진 컷신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옥에선 겁없이 미션입니다. 대포를 쏠때 탄창에 탄약이 보이는데 재장전을 할때도 탄약은 그대로인 모습입니다. 이건 개발자의 실수일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이 미션이 끝나고 걷는 장면이 잠시 나오는데 이때부터 옵션 플레이어에 들어가보면 아서에게 병이 생겼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낙원을 떠나서 천만다행 미션입니다. 이 임무부터 아서의 눈이 충혈된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후사르를 대포로 쏴서 맞추면 컷신이 나오게 되죠. 하지만 대신 총으로 맞춰서 죽이게 되면 이 컷신이 생략되게 됩니다. 다음은 타시터스 삼총게 미션입니다. 구아르마에서 돌아온 후 쉐이디벨로 향하게 되는데 쉐이디벨에 가지 않고 바로 라케이로 가게 되면 모든 과정이 생략되고 미션이 끝나게 됩니다. 쉐이디벨에서 편지를 확인하지 않고 2층으로 가게 되면 핑커튼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후에 배부에서 퇴근을 가면 모든 날에 걸쳐서 이곳이 있습니다. 아주 분명히 여기가 그곳에 있는 강의의 부족을 지정하여 여기가 뵙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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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바로 탈출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핑커튼이 편지를 읽는 숨겨진 대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비하기가 너무 남아있다 또한 아래에 대해서를 rival하셨다 그리고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곳에 오를 타입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곳에 차지한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응원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입지로 가고 싶습니다 가족들과 아버지의 손이 아니었을 때 아직도 못 잊지 않았다 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작은 빛이 바로 샌-Deni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을 때 이번 시각 세계였습니다. 하하하하 꼭 가고 계십시오. 당신은... Caroline. 이게 도망가. 그래서 우리는 마케에를 찾고 그곳에 가고 있는 곳에 가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핑거튼이 갱 위치가 어딘지 파악을 했기 때문에 다 처리를 하지 않으면 미션에 실패하게 됩니다 라케이에 가서 컷신이 나오기 전에 가까운 로도스 자파점으로 이동을 해서 모자를 아무거나 하나 구입한 다음 옷장에서 모자를 착용하고 커스텀으로 저장을 하면 구아르마 의상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막혔는지 미션 이후에 안보이더라구요 혹시나 저장이 되는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굳이 저장해서 입고 다닐 분이 계실까요? 다음은 순간의 기쁜 미션입니다 세이디와 옆을 치기 위해서 돌아가는 도중에 핑거튼을 쏘게 되면 더치의 숨겨진 대사가 나옵니다 마이카와 빌에게 나가서 도와주라고 해놓고는 미션 실패가 뜨게 되는데 미션 실패가 뜰 거면 왜 대사를 넣어놓은 건지 아니면 다른 상황을 만들어 놓으려고 했던 건지 락스타는 정말 알 수가 없네요 핑거튼을 다 처리한 후 나오는 컷신에서 마이카가 부상 나간 핑거튼 요원을 칼로 죽이는 모습이 나오는데 앤디류 밀튼의 말에 의하면 구아르마 이후에 아주 협력을 잘해줬다고 하죠 그렇다면 마이카가 락케이의 위치를 알려줬을 가능성이 있고 핑거튼 요원을 더치가 포로로 잡게 되면 자신의 배신이 알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 게임 플레이 예고편에서는 이 미션에서의 아소 모습이 지금처럼 아픈 모습이 아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 미션뿐만 아니라 이후 다른 미션 플레이가 들어간 모습도 다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건 스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소는 이 미션 이후부터 눈이 부어오르게 됩니다 다음은 갈림길 미션입니다 만약 이 미션을 시작하기 전에 수중에 돈이 없다면 착한 시민이 10달러를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비소프트였다면 그냥 0달러에서 마이너스 10달러 뜨고 막 그냥 대충 넘어갔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 미션 이후부터 플레이어 창에는 결핵으로 뜨게 되고 모든 기본 능력치가 20%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소가 과체중이어도 저체중으로 보이게 됩니다 다음은 이카루스와 친구들 미션입니다 전설의 동물로 만든 모자를 쓰고 열기구에 타게 되면 블라드가 모자를 언급하는 추가 대사가 나오게 됩니다 세이디를 올리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면 당연히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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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건 뭐 결핵 때문이라고 합시다 다음은 거긴 머프리 구역 이하 미션입니다 미션을 시작하기 전에 더치는 가상 체스를 두는 듯 중얼거리는 장면이 있죠 하지만 이건 1931년 이전에 이런 가상 체스를 하는 행위에 대한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시대 최고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더치가 워낙 머리가 좋은 뛰어난 체스 선수일 수 있는데 그건 동의하지 않으시겠죠? 체스와 말 또는 카누 중에 선택해서 비보 동굴로 가게 되죠 여기서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면 이렇게 카누가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몰리의 시체는 태워서 버려집니다 하지만 원래는 무덤에 묻힐 예정이었죠 게임 파일에 몰리의 무덤 위치 잡혀와 무덤 모델이 존재하고 있지만 개발 과정에서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진정한 사랑의 기록 미션입니다 보스톤으로 간다고 하는 페넬로페에게 아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페넬로페가 여성 참정권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챕터 3에서 도와주기도 했고 실제로 1868년 11월 보스톤에서 여성 인권 단체인 뉴 잉글랜드 여성 참정권 협회의 본부가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기차역으로 가기 전에 페넬로페와 함께 거트루드 브레이스 웨이트에게 가면 추가 대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26 20 20 20 20 leave her i knew how you brave whites treated enemies now i know how you treat cam too it's a great shame on a family that's shamed already i told myself she was better off here with family than in a sanatorium but maybe she isn't i'll do what i can from boston for her sure you will god damn okay you still got a train to catch get me away from all this 포의 사촌들을 기절시킨 후 죽이게 되면 임무가 실패하거나 명예가 까이지 않습니다 please get out you got him quick come up on the train 마지막에 페넬로페에게 팔찌를 받는 것은 평소와는 다르게 명예를 증가시킵니다 다음은 대부업과 재학 미션입니다 여기서 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의 이름이 아이러니하게도 제이 존 웨더스 그리고 아서 런던 대리입니다 존 웨더스는 임신한 아내와 함께 아서의 도움을 받아 떠나게 되고 아서 런던 대리는 이미 사망한 상태입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서가 스트라우스를 밤에 추방하게 된다면 피어슨과 수잔이 자다가 일어나서 자리를 비켜주는 상황이 추가됩니다 아서의 명예에 따라서 이 상황의 대사가 바뀌게 됩니다 아서의 명예에 따라서 이 상황 Jasper는 다음은 면회 시간 미션입니다 챕터 4 도그만 철장 미션 도중에 더치와 헤스턴 제임슨의 대화를 끝까지 들은 후 따라가서 인사하기까지 했다면 이 미션에서 밀리컨과의 대화가 살짝 바뀌게 됩니다 이 미션에서 밀리컨과의 대화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친선방문 미션입니다. 코널은 말비나라는 이름의 증기선을 타고 오는데 1894년 찰스 파슨스가 최초의 터빈 동력 증기선으로 만든 터비니아와 이름과 모습이 매우 비슷합니다. 이 배는 34노트 이상의 속도로 그 시대에 가장 빨랐으며 증기 터빈의 기술은 당시 최신 기술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코널의 부와 신문명을 수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논의 활락 미션입니다. 도격소총으로 바논의 민간인을 죽이게 되면 나중에 빌이 꾸짖는 추가 대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고학 수업 미션입니다. 이 미션 이전에 어디로도 이어지지 않는 다리 미션을 완료했다면 레인즈 폴이 끊어진 다리를 언급하는 추가 대사가 있습니다. 이 미션에서 살상을 하지 않고 완료하게 되면 레인즈 폴이 올빼미 깃털 장신구를 줍니다. 꼴빼미 깃털 장신구는 모든 능력치의 감소 속도를 15%에 늦추기 때문에 실제로 아서가 결핵으로 쓰러지면서 모든 능력치가 20% 감소되었는데 그 이전인 5% 감소가 되던 때로 돌려주는 효과입니다. 레인즈 폴이 아서의 병을 늦추기 위해 인상과 잉글리시 메이스로 효과를 늦추려고 하는데 실제로 효과는 없었죠. 하지만 이렇게 장신구로 결핵에 도움을 주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어디로도 이어지지 않는 다리 미션입니다. 이 미션에서 아서의 명예에 따라서 대사가 살짝 달라집니다. 시에 도움면 가요. 너의 고현대에 도움보는 것 같습니다. 전혀 고현대에 도움보는 거에요. 난 고현대에 도움보는 것 같애. 말씀드리기 위해 고현대에 도움이 나와보는 것 같습니다. 미션은 신경을 생각했고, 안되기 위해 평화에 도움이 나와보는 것 같습니다. 소화에 발주의나봤습니다. 세금이 여행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주세합니다. 생각해봐요 많이 생각해봐요 우리 여기 위치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정체성은? 정체성은? 무슨 말이야? 당신이 말이야 곧 곧 곧 곧 곧 곧 안 생각해 보자. 안 생각해 보자. 나 많이 생각해 보자. 나 많이 생각해 보자. 보자. 여기 위험한 우리의 인식을 뭐하는지? 한 대가? 그는 아직 안 exist. 아니, 내가. 너는 그냥 말하는 거. You got a family. You need cash, you need to start building a life for yourself. Me? I need a vacation. And Dutch has all the money for safekeeping. You know something? 아... 액빅 아름다운 아들 she might know where some of that money is. Well, you tell her she'd better make sure. And then come talk to me. And we'll find out just who and what we should be loyal to. I don't know, Arthur. Nor do I. But I'm seeing things a lot more clearly now. 너희들끼리 생각해봅시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변화가 바뀌었습니다. 너희들끼리 필요한 돈. 너희들끼리 필요한 가족들. 너희들끼리 필요한 시간. 너희들끼리 필요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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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끼리 필요한게.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고 싶어. 우리 은퇴가 누군가야 우리의 관심이 중요할거야. 미션이 끝난 후부터 기차표를 구입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은 잘가게 친구여 미션입니다 미션 시작 컷씬에서 더치는 아서에게 검은 제복을 줍니다 하지만 둘은 파란색 경찰 제복을 입게 되죠 개발자의 실수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쓰고 있는 경찰 모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옥상에서 오드리스 콜에게 습격을 당한 다음 바로 카운터를 날리고 오드리스 콜과 떨어진 상태에서 모자를 빨리 줍게 되면 옷장에 승마 모자로 저장이 됩니다 당연히 승마 모자에 여유칸이 있어야 합니다 미션 완료 후 옷장으로 가서 다른 옷과 커스텀으로 저장해서 쓰고 다니면 되고 특히 위투모어와 같이 쓰게 되면 약간 경찰서장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제복과 같이 쓰고 있던 벨트도 미션이 끝난 후에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이고 커스텀으로 저장해서 다닐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편애하는 아들 미션입니다 다이너마이트를 폭파하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터뜨리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면 다급한 더치의 손을 볼 수 있습니다 군인의 시체를 약탈한 뒤 나오는 컷신에서 뉴저지에서 온 불쌍한 멍청이들 이라는 대사가 나오죠 별로 연관성은 있어 보이지 않지만 아서 성우가 뉴저지 출신이라고 해요 절벽에 몰렸을 때 병사들을 다 쏴버릴 순 있지만 절벽 위에 있는 저격수가 무적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치가 절벽에서 중력을 거스를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은 네데리원에서 더치가 절벽에 뛰어내리기 전의 오마주입니다 그리고 더치와 아서가 절벽에 뛰어내리는 순간은 영화 부치 캐시디와 썬댄스 키드의 유명한 장면에서 나왔다고 해요 부치 캐시디는 와일드 번치를 조직한 무법자로서 반더린드 갱단은 와일드 번치를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장면이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영화를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카메라 앵글, 점프할 때 조명 등이 거의 똑같다고 해요 다음은 대화의 예술 미션입니다 이 미션 이전에 편애하는 아들 미션을 완료했다면 이글 플라이스가 잡혔다는 추가 대사가 나오게 됩니다 아서의 명예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마지막에 에스완슨과의 대화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안 좋은 사람이라 저녁 crank자 너무 잘하긴, 아들이었고 또한 다aton으로 이런 이야기 모든 것들의 손님은 바이러스 그리고 길이ographical 조금은 괜찮은 거로 아 무서워, 나의 길이 날이 내리다른 인성입니다 전에도 알 수 있을 테이블의 가장 어려운 시간에 속해질 수입 그들이 그럴 수 있어야 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내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아, 아름다운, 그리고 그 rest의가 죽을때가 죽을때가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자신의 여행을 따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여행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행을 안정했습니다. 모두 다이로 하셨습니다. 모두 다이로 하셨습니다. 모두 다이로 하셨습니다. 당연히. 고맙습니다. 당신의 삶은 사람처럼, Arthur, 그리고 당신은 좋은 사람으로 변했죠. 만약 우리 모두 같은 당신은, 그것이 변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정말 상상적이고, Reverend. I've changed. I'm a changed man, Arthur. I won't die over some nonsense spouted by a fool. I ain't changed. I'm still a bad man. Maybe your path isn't changing, Arthur. My path is coming to an end, Reverend. I know, son. I know. And I know that you will face your destiny like a man. Like a warrior. Because that's what you are. That's all I am. A fighter. A killer. And a crazy man. So be it. You lived your way. You'll die your way. But in the time that you have left, don't compromise. And you'll do everything that you have to do, just fine. We'll see. I don't have to see. I know you. Fight. Keep fighting. Okay. Good luck out there. Be true to yourself, Mr. Morgan. And leave the lies and the hypocrisy to fools like me. And... And the fact that we have to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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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act that we have to do it. Mr. Morgan. Are you okay? Yeah. Never better. What you doing here? I'm on my way down to Mexico. They're finally sending me on a mission. Brother Dawkins is very jealous. 뭐일까요? 저는... 어머나. OK. 네, 내가 TB... 내가 이가... 죽을 사람을 죽였다... 죽을 줄지... 몇 개의 달리... 내가 죽은 삶의 삶을 지내고... 모두 죽은 삶의 삶을 지내고... 모두 죽을 수있다... 근데 내가 널... 너 내가 널 모르는 사람... forgive me. but that's the problem. YOU don't know you. what do you mean? I don't know, but whenever we happen to meet you're always helping people and smiling. I had a son. He passed away. I had a girl who loved me, I threw that away. My mama died when I was a kid. And my daddy, I watched him die, and it weren't soon enough. My husband died a long time ago. Life is full of pain, but there is also love and beauty. What am I gonna do now? Be grateful that for the first time you see your life clearly. Sure. Perhaps you could help somebody. Helping makes you really happy. But, I still don't believe in nothing. Often, neither do I. Huh? But then, I meet someone like you, and everything makes sense. You're too smart for me, sister. I guess I... I'm afraid. There is nothing to be afraid of, Mr. Morgan. Take a gamble that love exists and do a loving act. All aboard! I shall try. I know you will. And then, you will go to Mexico. And then, you will go to Mexico. Mexico. You will find me. And then, you will find me. The mission is the end of th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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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turned me into a monster, Arthur. But my memories of him, they still pure. I didn't even got that. You're a confusing man, but you might just be the best friend I got, Arthur. Next, I will go inside the day. The mission is the end of the day, and you will notice the end. Arthur. Get up. Thank you. All of you. We need to go. If you have this, he will do the end of the day, and I'll do it. Step. The end of the day. The end of the day. 아서가 페이버스 대령을 제시간에 쏘지 않으면 페이버스에게 총을 맞고 사망하게 되는데 그 뒤 나오는 창에 실패 사망했습니다 라고 뜹니다 원래 아서가 미션 도중에 죽어서 실패하게 되면 실패가 아닌 사망이라고 뜨는 것이 정상인데 여기서만 실패라고 뜨는 모습입니다 이글플라이스를 와피티에 데려다 준 뒤 아서는 결핵 때문에 다시 쓰러지게 되는데 여기서 챕터2에서 도와줬던 독일인 가족이 아서를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엔즈버그에서 아서가 깨어나게 되는데 엔즈버그에서 깨어난 이유는 엔즈버그가 독일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고 독일인 가족이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이 많은 엔즈버그에 정착했다는 디테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우리다운 우리 미션입니다 버치의 대사 중 뉴욕이나 시카고로 가서 배를 타고 열대지방으로 간다고 하죠 뉴욕은 모르겠지만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배를 타고 열대지방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타이티의 위치도 잘 모르는 터치가 얼마나 플랜이 형편없어졌는지를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현금이 들어있는 열차 문을 폭파할 때 고위험 다이너마이트를 쓰게 되면 이상하게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다음은 레드데드 리뎀션 미션입니다 세이디와 아비게이를 구하러 가는 도중 나오는 대사는 아서의 명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Well, he don't care if he orphans his French child so long as he gets rich all this goddamn talk all them years Seems like it was always a lie or he went crazy Yes Sure guess he began to believe he was god or something I don't know I'm sorry you got dragged into this into- US listen if you hadn't shown up in my house that night I'd be dead and even this bullshit beats dead thought I could find a way John Abigail Jack out of this mess you a life seems I left it too late if we could still get Abigail maybe her and Jack will be okay all them years it's gonna be all right we're gonna get Abigail out course we are because we don't leave our own behind that's what Dutch taught us well seems his mind got changed on that idea I remember one time years ago he let fly at me for robbing this house saying that man was too poor I've taken from him was no different from the system we was fighting against now he don't care who dies so long as he and Micah get rich off of it Micah's a goddamn sickness but John said Abigail knows where the money's here if we get to her in time we might be able to get to it before they do let's just get her out first milton이 죽은 뒤 다시 돌아가서 시체를 약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find the horses we need to get the hell out of here what happened to find the horses bannone에서 탈출하는 도중에 모자를 쓰고 있다면 무조건 모자가 벗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음 컷신에서 아서가 기본 모자를 쓰기 위한 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버동굴로 가는 도중에 나오는 노래와 대사는 아서의 명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서의 명예가 높다면 노래가 조금 더 밝고 대사도 명예로운 대사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명예가 낮다면 노래가 톤이 다운되고 대사도 불명예스러운 대사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나오는 대사들은 자신이 어떻게 플레이를 했냐에 따라서 플레이어마다 각각 다르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비버동굴에 도착한 뒤 나오는 컷신에서는 이미 핑커튼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이건 아마도 아서를 미행한 것으로 보이죠 핑커튼과 전투가 시작되고 맵을 켜보면 바베르와 빌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 둘은 더치의 편에서 핑커튼과 싸우기보다는 도망치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잔의 시체를 약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가 까이게 됩니다 말과 헤어지게 되는 장면이 있죠 저는 1회차 때 이 장면에도 진짜 봄풍 울었는데 아무튼 이 컷신은 치밀도가 3단계 이상에서만 나오고 2단계 이하면 컷신이 생략되게 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컷신 6장면은 아서가 마이카에게 죽는 장면이기 때문에 뛰어넘기셔도 좋습니다 락스타는 왜 이걸 이렇게 많이 만들어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존을 도와주는 루트를 선택했을 때 마이카와 주먹따짐이 시작되는데 이때 4번이나 키를 입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키를 누르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면 컷신이 발생합니다 4번이나 키를 누르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면 컷신이 생략되게 되면 컷신이 생략되게 됩니다 4번이나 키를 누르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면 컷신을 지속하게 됩니다 4번이나 키를 누르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됩니다 4번이나 키를 누르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됩니다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엔 돈을 선택하는 루트에서 마이카와 칼 싸움을 할 때 키를 입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누르지 않게 되면 아서가 죽는 컷신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아서의 명예에 따라서 대사와 상황이 달라집니다. limiting 3D 스네이크가 항상 죽을 때가 되었고 왜 죽을때는가? 안녕히 계세요, 아르투 돈을 선택하고 칼싸움을 할 때 오른쪽으로 피하면서 공격키를 누르면 옆구리를 찌르는데 이 행동을 약 47번 정도 하게 되면 아서로 마이카가 죽일 수 있게 되고 피체를 약탈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아서가 마지막을 맞이하는 장면은 아서의 명예가 높고 낮음에 따라 그리고 종과 돈 중에 어떤 것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총 4가지의 엔딩이 존재합니다 이건 이 영상에 담기는 너무 길어서 오른쪽 위 영상 링크로 대체하도록 할게요 그나마 4가지 엔딩 중에서 마이카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돈 선택과 높은 명예입니다 이때 아서가 마이카를 에꾸눈으로 만드는데 이렇게 되면 존 엔딩에서도 마이카는 에꾸눈으로 안대를 쓰고 나오게 됩니다 먼저 인생의 굴레 미션입니다 이 임무의 영어 제목은 더 휘일입니다 굴레 혹은 수레바키는 고대와 중세 철학에서 운명의 변덕스러운 성격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런 개념을 아서왕의 이야기에서 자주 사용된다고 하네요 특히 15세기 후반 토마스 말로리의 아서왕의 죽음 같은 경우 수레바키가 가장 위대한 인간에게도 결점이 있고 다양한 운명을 향한 여정에서 실수를 한다는 개념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도덕의 이상적인 모델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자신을 되찾고 훌륭한 기사나 왕이 되는 그의 운명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레드데드 리뎀션과의 이야기와도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잭이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 미션 이후에 잭에게 랜슬롯이라는 가명을 지어주는데 랜슬롯은 아서왕의 가장 용감하고 위대한 기사의 이름입니다 랜슬롯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최초의 서사신은 12세기의 수레기사 랜슬롯입니다 미션 제목도 사소하게 짓지 않는 모습이네요 존 마스터는 짐 밀튼이라는 별명을 사용하게 되죠 이건 핑커튼의 앤드류 밀튼의 이름을 따라했다기보다는 영국의 신인이었던 존 밀튼에 대한 언급일 수 있습니다 그의 서사신 실낙원은 인간의 타락을 묘사하고 레드데드 리뎀션과 많은 주제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특히 실낙원은 작가가 시를 직접 성경적으로 만들기 전에 아서왕의 전설을 따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요 다음은 단순한 즐거운 미션입니다 이 임무가 끝나면 존은 존의 도박상 모자를 쓰게 되는데 이 모자는 저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빵댕이를 때린 뒤 다시 써서 저장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옛날 버릇 미션입니다 라라미 갱단의 리더는 GTA5 트레버의 목소리와 비슷하죠 그래서 트레버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적도 있지만 사실은 트레버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트레버의 성우는 스티브 오그씨의 트윗에서 그가 직접 라라미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했고 자신이 듣기에도 트레버와 비슷해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은 어리숙한 아빠 미션입니다 이 미션을 하기 전에 진빌튼이 또 나선다고 미션을 하게 되면 스트로베리로 출발할 때 대사가 살짝 박히게 됩니다 이 미션을 하기 때문에 프롱온 목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존을 쫓는 세담자를 한 명도 죽이지 않고 잡더라도 아니 이건 죽은건가? 아무튼 잭은 여전히 그들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진밀튼이 또 나선다고 미션입니다. 미션 시작한 후 아주 빠르게 적을 제거한다면 톨버트가 죽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게디슨은 죽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 미션의 영어 제목은 진밀튼 라이즈 어게인입니다. 레드데드 리렘션 1에서 존의 스승이라고 볼 수 있는 렉넌 리케츠와 함께하는 미션 중 하나의 제목이 렉넌 리케츠 라이즈 어게인입니다. 두 미션은 오랫동안 무법자의 삶을 놓고 있었던 사람이 다시 무법자의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공통점이 있고 제목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라라미를 죽이기 전의 존의 포즈는 레드데드 리렘션 1의 표지의 유명한 포즈와 같습니다. 다음은 존 돈벌이 미션입니다. 맨 처음 컷신에서 세이디에게 강냉이를 털리는 친구는 챕터 2에서 아서에게 시비를 걸었던 친구 제비입니다. 여기서 잡아야 하는 네이선 커크는 대머리입니다. 하지만 미션 사진에는 대머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네이선 커크는 존의 말에 태우게 되더라도 컷신에선 세이디의 말에 태워져 있을 겁니다. 여기서 귀족의 보금자리 미션 전후로 컷신의 대사가 살짝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은 기족의 보금자리 미션입니다. 이 미션을 밤에 시작하게 된다면 은행 업무가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까지 기다리게 되는 추가 컷신이 있습니다. 무단 정거자를 밤에 처리하게 된다면 은행으로 가는 도중 낮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단 정거자리 미션 다음은 맨주머 구정 미션입니다. 생드니로 가는 도중 언클과 기차를 타고 가게 되는데 실제로는 릭스역까지 가서 기차를 기다려야 했다고 해요.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기차를 바로 타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여기서 찰스의 별명이 론 울프로 나오죠. 세키로의 주인공 이름이 울프로 나오는데 세키로의 주인공 성우가 바로 찰스 성우입니다. 하지만 세키로가 레드리 2보다 5개월 뒤에 나왔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별명을 넣은 건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존은 찰스에게 마이카라고 생각하고 라고 응원을 하는데 찰스는 마이카가 배신자인지 아직 알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찰스는 평소에 마이카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색한 대사는 아닌 것 같아요. 찰스와 가방을 챙기러 가는 도중 나오는 대사는 아서가 존과 돈 중에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명예가 어땠는지에 따라서 여기서의 대사가 살짝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음에? 그래서, 뭐 이후에 되나요? 아들한테 도와주가 도와주, 드ian 마다kmally 아들한테 도와주가 또는 créском. pero 그때는 그 돈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지만 하지만... 그 돈을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 돈을... 너... 너 알았지? Arthur... 기억나는 그 책임 그 항상 그 책임을 내놓은거에요? 내가 알았을거에요. 저는... 좀 더 draftsman myself 지금. 어? 그 사람은 나쁜 사람. 우리 없던 사람은 없던 사람. 아, 근데... 그 사람은 자신이... 그 사람과의 code. 그 개의 혁신이... iston클럽 который . . . . . . . . 여섯 번일 것 같다, 내가 생각해, 너가 좀 더 강한 사람이야. 여섯 번째도 안을 넘어갔다. 여섯 번째로 남았다. 우리 모든 것들도 있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누구든 우리에게도. 여섯 번째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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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은 어떤 어떤 의미가 됐다. 그 시간에 대해서 말이야. 다음은 정직한 노동 미션입니다 세이디와 쉐인필리를 잡아서 현상금을 받아야 하는데 쉐인필리를 죽여버리게 되면 세이디의 반응과 이동 도중에 나오는 대사 그리고 마지막 컷신도 바뀌게 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나는 이 일은 더 큰 일정적이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그리고 일어날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나는 이것은 정말 좋은 일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정의가 될 것 같고, 나는 공부의 남은 일을 하며, 장이 남은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하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생각들이.. 그는 저의 마음대로. 아니면... 하자. 아니면 아무것도. 넌 충분히 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 같다. 난 바랍니다. 가만히 있었던 것 같다. 그는 항상 그 상황이 될 수 있는 것 같다. 가만히 있었던 것 같다. 가만히 있었던 것 같다. 가만히 보여줄 수 있는 것 같다. 너는 그 범위에 읽었을 것 같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다. 가만히 볼 수 있는 것 같다. 가만히 볼 수 있는 것 같다. Sheriff can call The Undertaker if he wants to. 다음은 새 예루살렘 미션입니다 존의 옆에 파랑어치가 한 마리 계속 보입니다 파랑어치는 대부분 미국 동부와 중부에 서식을 하는데 파랑어치는 종종 가족에게 자신을 투자하라 그리고 가족이 아닌 다른 곳에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호소로 여겨지는데 이후에 여자의 동목 미션에서 아비게일이 돌아오게 되고 그때 파랑어치 두 마리가 집 앞에 있게 됩니다 존 마스턴이 다시 한번 가장이 될 기회를 얻게 되면서 향후 4년 동안 존 마스턴의 행복한 삶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파랑어치를 넣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저는 평소 파랑어치을 입고 다니던 아서가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옛 친구의 부탁미션입니다 이 미션 전에 델로보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면 세이디와의 대사가 살짝 달라집니다 라몬 코르테즈를 찾으러 간 장소는 아서가 대부옥과 제약 미션에서 털었던 폴란드인 브로벨이 있었던 곳인데 세이디를 따라서 들어가면 잡혀서 묶여있는 불쌍한 브로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요 뵈인 뵈인 뵈는 뵈인 뵈인 뵈 뵈 뵈 뵈 뵈 뵈 뵈 뵈 여기서 라몬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아서가 로도스 감옥에 갇혔을 때 더치가 도와주러 오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다음은 집채만한 여성 미션입니다 처음 컷신에서 나오는 존과 아비게일의 대화는 레델이 원에서 아비게일이 직접 존의 시체를 묻게 되면서 존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미션에서 만나게 되는 곰은 죽일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레델이 원해서 잭을 공격한 곰이 이 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소베를 잡고 돌아가는 도중에 현상금 사냥꾼이 와서 시비 거는 장면이 있죠 시비 걸기 전에 미리 제거하면 세이디에게 잔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음은 다시 한번 미션입니다 이 미션을 밤에 시작하게 된다면 숨겨진 컷신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새로운 미래를 그리며 미션입니다 챕터 6 어디로도 이어지지 않는 단위 미션에서 아서는 존에게 가족을 찾으라며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존은 아비게일에게 프로포즈를 하면서 제대로 가족을 꾸리며 이런 말을 하죠 아서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아서의 대사도 따라하는 모습입니다 솔직히 반지도 아서 건데 이 정도면 뭐 아서가 다 밥상을 차려준 셈이죠 물론 이것이 아서가 원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존이 일출을 바라보는 장면으로 끝나는데 아서가 높은 명예였을 경우 마지막으로 일출을 바라보게 되죠 이것도 아서의 바람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연출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미국의 독미션입니다 여기서 세이디는 에필로그 때 계속 타고 다니던 머스탱이 아닌 투르크맨 다크베이를 타고 있습니다 아서의 마지막 명예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여기서의 대사가 살짝 달라지게 됩니다 한기슭에 도착하면 존은 아서의 모자를 쓰게 됩니다 이건 존이 의식적으로 아서의 모자를 착용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이카의 오두막에 접근하게 되면 오두막 옆쪽에서 쥐가 서둘러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마이카가 쥐새끼 아서가 돈선대쿠 높은 명예였다면 마이카는 애꾸눈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더치가 마이카와 손을 잡았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여기서 더치의 대사를 들어보면 너와 같이 않겠나라는 말은 존이 마이카를 죽이러 온 것처럼 나도 마이카를 죽이러 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엔딩 크레딧 이후에 존과 아비겔이 서있는 것은 레데리원에서 존, 아비게일, 엉클의 무덤 위치입니다 이렇게 에필로그 TMI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미션에 대한 TMI 시리즈가 마무리되었네요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t's over Abigail It's all over Well the buzzing thing And the choking I can't stay no more Come and lay by my side Right here Right here Red Red Heard a voice It told me Settle down With the moonlight As my guide And this feeling Deep inside I know now That I'm Cruel, cruel world I'm g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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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one